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부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임에도 시장의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나타났었죠. 경제 지표는 견조하게 다시 한번 발표가 됐고 또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심화되게 되면서 참 증시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속해서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웅크라 재건 테마가 또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미리 내 포트에 선침해놓지 않았었다라면 지금 시장 달갑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글로벌 시장부터 또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압축적으로 준비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 가보시죠. 자 그럼 오늘도 실시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한 주 증시 전망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8월 CPI 지수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신형 아이폰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벤트 속에서 조정 압력 받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망 살펴보시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애플의 신형 아이폰 출시 이벤트 속에서 조정 압력이 커질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CPI가 전달보다 0.6% 올라서 지난 7월에 0.2% 상승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8월에는 휘발유 가격만 10%까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CPI 지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12일에는 애플의 신형 아이폰 출시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종목 애플 주가는 최근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이틀간 6% 이상 하락을 했죠. 애플의 이러한 위기는 중국의 화웨이의 신형폰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데에다가 더해져서 이번 애플의 이벤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5를 통해 위축된 투자 심리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애플은 물론 미중 갈등으로 기술주 전반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지수들도 국내 종목들도 이 이슈로 인해서 급락한 종목들이 있죠. 자세하게 시장 전략 이번 주에도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3조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소식이죠. 오늘 이에 따라서 재건주가 지금 장 초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열린, 하나의 미래라는 연설에서 2024년에는 3억 달러,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 등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의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상승세 가져가고 있죠. 3부 토건이라는 종목, 오늘 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SY가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오늘 우크라 재건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 움직임 계속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세 번째 뉴스 확인해보시죠. 반도체에 대한 관심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매력적이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보시죠. 증권사에서 반도체는 연말로 갈수록 매력적이다, 라면서 밀려도 사고 올라도 사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증권 연구원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미중 갈등 심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중심의 반도체 수급이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27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3% 상승할 거라며 이익 기저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구간에서 반도체 영업이익 기여드는 27%까지 확대된다며 향후 중국바의 마일드한 수요 회복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다면 반도체 이익 영향력은 점차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워낙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주가들의 상승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연말까지 가져가 봐도 좋을지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 보시고요.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시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또 뜨겁습니다. 이제 IPO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고 오늘부터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11일 오늘부터 15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을 거쳐 21일과 22일에 일반 공모 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희망 공모가가 2만 천 원에서 2만 6천 원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공모 금액은 3,402억 원, 예상 시가 총액은 1조 3,600억에서 1조 6,850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5.4%이며 이는 4위 수준이라면서 연평균 53.9%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는 8.7%, 26년에는 14%, 27년에는 28.6%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속기, 모터, 엔진 등의 가격 변동폭 제한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고정비 회수 효과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슈 이어받은 것인지 두산 그룹주들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일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기대감 모아질 것 같은데 로봇주들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야 되겠죠. 저희와 함께 종목별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는 그러면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보악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양시장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04% 약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2,547.1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코스닥은 0.4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1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양시장이 절반 수준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시장에서 역시나 개인들이 양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1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543억 원이나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양시장 엇갈린 매수 동향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86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1,203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양시장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네요.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죠. 이 시각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하는 테마에 강관업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테마 이슈로 인해서 재건 테마 그리고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대감 실어지면서 강관업체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로봇 테마도 오늘 강세 이어 가져가고 있죠. 유진로봇, 레이브로봇, 로보틱스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테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테마에는 MLCC와 3D 랜드, 통신 그동안에 약간은 좀 강했었던 테마들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크라 재건 테마가 장 초반에 강세에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3부 토건이라는 종목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10% 정도의 강세 나타내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16%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이제 로봇주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오늘 상한가 안착한 모습이고요. 지금 정보 좀 뚫어주는지 여부 차트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SY라는 종목도 지금 감속기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2위에 올라와 있으면서 16% 정도의 강세 그리고 SPG 5%, 두산그룹주들 오늘 강세 가져가면서 25%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닉 같은 의료 AI 종목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또 자세한 전략 챙겨 가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세한 전략 챙겨 가보셔야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중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시간 10시 15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9월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과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호 멘토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다시 한 번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호 멘토입니다. 매주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 같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일정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 일정이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수요일부터 CPI, 그리고 BPI,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꽉 찬 일정 속에서 월요일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많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드리려고 제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9월부터 팍스 브런치 매주 월요일에 또 출연을 해주고 계시는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 인사 말씀해서 잘 전해주신 것 같아요. 폭풍 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좀 챙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테마주장세가 다시 한 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비료 사료 종목들도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반도체 종목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한 주도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지수는 좀 보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전망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테마주장세 테마주장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지수 상승 견인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반도체 2차전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지수 상승세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로봇, 재건, 중국 무역 분쟁 이런 관련주들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은 아직 지수 상승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이슈가 쏠려있다라고 많이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나왔죠. 생각보다 그 파급력은 실제 숫자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액의 1%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죠. 괜히 이 등살에 지금은 공공기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점차 퍼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라는 불안감도 있고 한 번 중국에서 이런 액션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중국은 약간. 약간 그런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파급력은 크지 않았나.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애플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기업들이 더 타격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애플이 그렇게 된다라면 어떤 회사들이 이득을 볼까.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이 화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는 한쪽으로 치중된 섹터나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약간 테마성이 혼합된 장세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또 뭐냐면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또 내곰시티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이지 않나. 약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짙은 그 섹터에 좀 짙었던 테마들이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약간 양다리 결친 그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더 테마성이 짙은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테마성 장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도 재료가 한 가지로 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다리를 좀 걸치고 있는 것들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그다지 큰 타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앞에서 우크라 재건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부터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 재건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다. 3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크라 재건에 대한 지원 이야기는 여러 번 더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식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좀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강세를 받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과연 지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어질지 이것도 단기적인 건 아닐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불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먼저 3억 불 지원하고 그 다음에 20억 불 지원하는 이런 얘기로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금액이 우리가 몇십억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이슈가 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오늘도 SI라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도 보자면 네옴 시티 관련해가지고 모듈러 주택 같이 같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엮이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듈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초기에도 얘기하다시피 요즘에 시장에는 한쪽 테마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약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끼가 많은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금액이 너무 많다라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관심은 더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말을 뱉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더 관심이 생길 거고 그쪽으로 이슈가 더 올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약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서 뭐 어느 정도 재건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액까지 얘기하면서 이만큼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해졌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두루뭉술했던 느낌이라면 이제는 정확하게 금액으로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게 단기간의 테마로 끝날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금액이 먼저 3억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억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나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 시장의 파급력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 거기서 이제는 정말 찐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찐 재건에 참여할 기업들이 어떤 건지는 너무 궁금한데 잠시 후에 좀 더 추가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봤었던 테마들이 다 기술주에 대한 거였었던 거든요. 반도체, 로봇, AI 그리고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것도 초전도체 맥신 할 정도로 사실 이 기술에 대한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우크라 재건 이슈 같은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슈, 테마, 외교적인 정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단발성으로 확 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기 마련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우크라 재건을 또 지금 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둘 다 다 봐야죠. 둘 다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춘향 된다고 한다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르는 게 항상 시장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모아가는 종목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람들이 급등주, 급등주만 보다 보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물리기도 십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금 들 수 있는 종목들도 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두루두루 여러 종목을 봐야 된다. 지금은 약세인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본다고 한다면 바닥까지 잡아서 나중에 큰 상승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꼭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테마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종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Y,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고 사실 그 전에 우리 우크라 재건 테마에서 좀 대장적으로 하고 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서연, 서연탄메탈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너무 고점에 있는 건 또 위험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트렌드가 약간 두 개인 것 같아요. 약간 국가 놀이를 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그랬고 그거를 이제 바통을 받은 게 이제 로봇 관련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재건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면서 국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서연탄메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저번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I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권에서 약간 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두 종목의 속성이 좀 달라요. 서연탄메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윗고리가 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은 조금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하다. 근데 SI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에서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서연탄메탈이 더 매력적입니다. 급등당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변동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조금 더 차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고가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고점에서 들어가기 무서운데 그런 종목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재건주랑 로봇주랑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재건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치를 딱 줬습니다. 23억불.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좀 돌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재건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건설 쪽이랑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해외 시장으로 더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내수 시장의 건설 경제를 약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 수 있게 더 물꼬를 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좀 더 상승세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이제는 꼭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고점으로 위치에 있는 종목이 오히려 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좀 그냥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SY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점이긴 한데 오늘 갭을 띄우면서 지금 차트가 올라가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종값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갭이를 다 말아먹고 끝날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여기서 더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갭이 지켜준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가권에 있는 물량을 한 번에 들어올렸어요. 그러면서 갭이 떴는데 그 말은 이 물량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갭을 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갭 든 부분에서 이 고가권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반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마지막 종값까지 끝난다라고 본다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이 고점을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더 큰 상승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SI 같은 경우는 재건 테마도 관련이 있지만 모듈러 주택 관련해가지고 네옴 시티도 엮여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한 종목의 테마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시장이 좀 별로다라고 말씀해 드려요. 네옴 시티랑 재건이랑 같이 있는 이 SI가 어떻게 보면 재건 중에서 나중에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누구든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종가까지 바라보고 그 갭을 유지한 채로 그냥 그대로 지켜준다면 이거는 시장에서 이 갭을 인정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옴 시티 이슈까지 관련해서 끝까지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또 제가 공략을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약간 검색어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 삼부토건은 그래도 갭을 띄우면서 상승해 주진 않고 있어서 이게 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눌림목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 공략하면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삼부토건 차트를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캔들이 되게 작아요. 이 종목도 갭을 띄워서 시작했어요. 5%를 띄워서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보다는 아까 SI 같은 종목이 더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고 한다면 매물대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물대가 있어요. SI 같은 경우는 종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 그 말은 저희가 쉽게 얘기한다면 비행기가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밑에는 비가 계속 내려요.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비 안 오죠? 비가 안 옵니다. 그만큼 차분해져요. 사람들은 높다라고 하는데 좀 더 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왠지 고수의 향기가 풀풀 납니다. 지금 이정호 멘토님한테서 주식 고수의 냄새가 풀풀 나요. 요즘 같은 장세가 대개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더 돈을 벌기가 쉽다는 장세가 느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너무 높아. 높아서 못 들어가겠어. 망설이는 순간 종목은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사야 돼? 라고 한다라면 또 올라가 있어. 언제 사? 그러다가 또 물립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더 깡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 종목이 올랐는데 미래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 만약 이 종목이 수주를 받고 재건 관련해서 탄탄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23억불 중에 얘가 몇 1%만 가져간다고 해도 이 종목의 시총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사람은 더 기대감이 쌓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요즘 장세에서는 고가 종목이랑 바닷건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약간 같이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되게 좀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장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요즘 시장이 좀 타이트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투자를 안 했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정반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새겨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만 도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정호 멘토님이 이야기하신 바에 그래서 좀 비춰서 봤을 때 워낙 로봇 관련 주들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야말로 정말 지금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고점에 있는 로봇주들을 공략하는 건 또 어떻게 보실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고점에 있는 로봇주를 공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다라고 봐요. 단기 과열이 걸리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정을 줬습니다. 두산 로봇틱스가 다음 달 정도에 상장을 하는데 그거 일정을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물리면서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해요. 그 말은 지금 고점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면서 어느 정도 물렸을 때 또 물타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서 기간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두산 로봇틱스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흥행 여부는 당연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상장하고 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간 두산 로봇틱스 상장하면서 또 시간을 알려줬어요.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업이 흑자를 예상하는 게 26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테마성은 뭐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테마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나오고 그게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성장조로 변합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는 모습 때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 말은 26년도 정도 되면 로봇 관련주들이 흑자를 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냐 그 전까지는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 강하다. 그 말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실적이 안 나와서 꺾일 때도 있다고 봐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적자 기업이 더 큰 상승세를 나올 수 있다는 게 테마성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약간 올르고 있을 때는 무한정 올릴 수 있다.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만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우리 이정호 멘토님 너무 참신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안정성에 늘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는 정리하셔라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정말 많이 들이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담으시고 손해를 볼 거를 감수하시면서라도 담아가는 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맞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한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지금 두산 그룹주들도 오늘 정말 강한 슈팅이 나오고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꺼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기관 수요 예측 들어가고요. 이번 달에 이제 청약 들어가고요. 다음 달까지 이제 상장 기다리게 된다면 이번 달에 워낙 추석 연휴가 길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이 기대감만을 가지고 로봇주를 이제 수익 정리를 해야 되겠다,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IPO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게 궁금해요. 저는 밴드 상단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지금 상장 예상가가 약간 1조, 2조 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상장하고 나서도 2조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교할 수 있는 군이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키맞추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이 어떻게 본다면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차세들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도 시키고 계속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큰데 이 협동 로봇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되게 알 수 있는 약간 일을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산업 쪽 분야로 더 커지지만 이게 또 나중에 의료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무궁무진한 시장이지 않나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두 기업이 돼야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제조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어떻게 본다면 이번 1차 상승세가 상장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차적으로 그 다음부터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시기는 저는 조금 본다고 한다면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로봇이 어느 정도 오르고 한 11월,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 그리고 내년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들에서 내년 목표를 말합니다. 이제는 신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1월, 2월 달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로봇이 계속적으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 더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오늘 우크라 제공과 로봇주에 대한 전략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을 때 물론 안정성도 좋지만 조금은 투자 고수의 향기가 나는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략주는 또 어떤 거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팍스 브런치 이제 공략주 알아볼 차례인데요. 제가 야수의 심장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이정호 멘토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략주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궁금한데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공략주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요? 원전은 야수의 심장은 아닌데? 항상 어떻게 본다면 더 말씀드리는 건 약간 더 그런 부분인데 종목을 갖고 말씀드릴 때는 약간 좀 더 안 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또 이 종목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지금은 이제 좀 들어갈 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계속적으로 원전은 이슈가 많이 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당선 대기 전에 더 이슈를 많이 받다가 당선 초기에 굉장한 이슈를 받았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내리막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찍히는 게 보였습니다. 현대견설에서 SMR를 첫 수주하는 모습을 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대기업들이 받고 점차 그런 부분이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다른 중소형 기업들도 받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를 갖고 왔고 또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요. 맞아요.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그 부분밖에 생각 안 납니다. 아, 에너지가 너무 비싸. 비싸. 친환경 에너지로 눈을 돌려야 돼.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이 다시 한 번 더 유가 상승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는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체코 폴란드로 갔는데 그 말은 뭐냐? 가서 폴란드 가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계속 더 확답을 받아와라. 약간 이런 시그널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재건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이슈가 원전도 나온다고 한다면 재건 테마 상승세처럼 원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 저는 지금 현대건설이 수주 나왔다라는 소식이 듣고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원전 한 종목이 조금 오늘 조금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한식기계가.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때 어떻게 본다면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만 약간의 바닥은 지켜주고 있다. 그 말은 어느 굉장한 매물대가 지지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만 원대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마디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5천 원,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마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만 원 부분에서 딱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이번 연도 봐야 된다. 하지만 옛날처럼 쭉 들고 가서 큰 상승세를 보자.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모아가다가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왔을 때 정리하고 또 다시 바닥에 왔을 때 누려보자. 약간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과 약간 접근식으로 가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물리면 약간 힘들어요.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고점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전 관련주들은 남들 좋은 건 다 알아. 그런데 옛날에 올랐을 때는 20%, 30%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랐던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원전은 옛날이랑은 조금 다르다. 하루 반짝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근데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모아가다가 그 한파동 수익 보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다시 모아가고 이런 전략으로 원전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타트도 약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약간 원전 관련주들이 약간 우리나라가 안 좋았던 암흑시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도 나오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원전만 갖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요즘에는 테마도 약간 두 개씩은 겹쳐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이 테마는 약간 눌린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차, 재건, 그리고 로봇이 어느 정도 꺾일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불어올 테마들은 약간 애국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관련주, 그리고 원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인 공략도 좋고 모아가신다면 적금처럼 지금 만 원대 구간이니까 이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갈 테니까 모아가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 대응하는 투자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한 번 넣었다가 올라가면 수익 챙기고 이런 게 쉽지 이런 전략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좀 챙겨가야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어느 정도 원전은 모아갈 타이밍이다.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드리니까요. 오늘은 몇 프로, 오늘은 몇 프로 이렇게 모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 왜냐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가시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계속 급등 종목만 본다고 한다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로도가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 반대로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들은 한 번 모아가서 딱 터뜨릴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수익을 보지 않나. 직장인들이 더 원하는 매매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장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멘토님과 9회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공약주는 또 원전 관련주에서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풀 꺾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엮인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겨 가셔도 좋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적금처럼 모아가시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만 원대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적금처럼 모아가실 수 있게 가격 전략을 자세하게 비중까지 몇 퍼센트 담아라 라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공략주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오늘 지금 우크라 재건과 로봇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크라 재건으로 공략주까지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계도 담아야 되고 정책주도 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중을 몇 퍼센트 정도씩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포트에 있을 때 원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2%씩 5번 정도 닿는다 10%를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종가를 아까도 SI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종가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조금 더 빠졌을 때 좀 더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 재건 관련해가지고는 어차피 전쟁은 끝납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나라는 없어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언젠간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재건 관련주는 모아갈 타이밍이다. 고점에서도 담아야 된다. 근데 비중은 약간 적게 2% 먼저 담고 그걸로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지만 약간 물렸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적당히 타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더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고 재건이랑 네옴 시티랑 같이 엮여있는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긍정적으로 계좌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건에서 한번 튀어주고 그 다음에 네옴 시티에서 한번 튀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관련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SIE라는 종목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 시티로만 너무 강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 번 올랐던 경험은 있지만 SIE도 그때는 네옴 시티를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재건까지도 겹치면서 올라가 주는 모습도 돼. 반대로 한미글로벌은 네옴 시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을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사야 내가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한 테마보다는 두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 더 낫지 않나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은 지난주에 빈살만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아람코 회장이 방문한다라는 소식의 급증 양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약한 모습이고요. SIE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오늘 공략주도 원천주도 궁금하긴 한데 SIE를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같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네. 저는 SIE 종목을 종가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재건 테마를 되게 갖고 오고 싶었는데 장 초반에는 약간 더 약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가까지 가면 갈수록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공략주는 원전을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장 후반까지 또 SIE라는 종목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공략주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